15위는 링컨의 에비에이터 블랙라벨 등급입니다 2023년식이고요 차량 정가는 1억 755만원이지만 현금 금융할인율 모두 14.9% 무려 1,600만원 할인해서 9,155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14위에는 두 개 모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폭스바겐의 투아렉 3.0 TDI 프리미엄 등급 2023년식입니다 정가 8,990만원인데 현금 금융할인율 모두 15% 금액으로는 1,349만원 할인해서 7,642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14위 두 번째 차종은 지프의 글래디에이터 루비콘 등급인데요 2023년식이고요 차량 정가 7,990만원인데 현금 금융할인율 모두 15% 1,200만원 할인된 6,79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13위는 BMW E시리즈 그란쿠페 220i 그란쿠페 스포츠 P1 등급입니다 2024년식이고요 차량 정가 4,960만원인데 현금할인율은 15.3% 760만원 할인된 4,20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금융할인율은 15.7% 780만원 할인된 4,18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12위는 벤츠의 A클래스 AMG A35 포메틱 세단입니다 2024년식이고요 차량 정가 6,650만원인데 현금할인율은 15.9% 1,060만원 할인된 5,59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금융할인율은 17.6% 1,170만원 할인된 5,48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11위는 폭스바겐의 아테온 2.0TDI R라인 포모션 등급 2024년식입니다 정가 6,370만원인데 현금 금융할인율 모두 16% 금액으로는 1,019만원 할인된 5,351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10위는 BMW의 전기차 IX3 M스포츠 P1 등급 2024년식입니다 정가 8,260만원인데 현금 금융할인율 모두 16.1% 금액으로 하면 1,330만원 할인해서 7,000만원 미친 6,93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9위 역시 BMW 1시리즈 120i M스포츠 P1-0 등급입니다 2024년식이고요 차량 정가 5,090만원인데 현금할인율은 16.3% 8,30만원 할인된 4,26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금융할인율은 17.3% 8,80만원 할인해서 4,21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8위는 포드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등급 2023년식입니다 차량 정가 6,865만원인데 현금 금융할인율 모두 16.8% 금액으로 하면 1,150만원 할인해서 5,715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겠네요 다음 7위는 아우디 S6 고성능 모델이고요 TDI 등급입니다 2023년식이고 차량 정가는 1억 1,585만원이지만 현금 금융할인율 모두 17% 1,969만원 할인해서 9,616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다음 6위는 BMW 6GT 620D GT 럭셔리 P1 등급입니다 2024년식이고요 차량 정가 8,650만원인데 현금 금융할인율 모두 19.1% 금액으로 하면 1,650만원 할인해서 딱 7,000만원에 맞춰서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5위는 벤츠의 전기차 EQE 350 포메틱 등급입니다 2023년식이고요 차량 정가는 1억 620만원인데 현금 금융할인율 모두 19.6% 금액으로 하면 2,082만원 할인해서 8,538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4위에는 두 개 모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우디 A6 45 TFSI 프리미엄 등급 2023년식입니다 차량 정가 7,791만원인데 현금 할인율은 20% 1,558만원 할인해서 6,233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금융할인율은 23% 1,792만원 할인해서 5,999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4위 두 번째 차종 벤츠의 EQE 250 AMG 라인 2024년식입니다 차량 정가 7,360만원인데 현금 금융할인율 모두 20% 금액으로 하면 1,470만원 할인해서 5,89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3위는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3.6 리미티드 등급 2023년식입니다 정가 7,690만원인데 현금 할인율은 22.1% 1,700만원 할인해서 5,99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금융할인율은 무려 24.7% 1,900만원 할인해서 5,79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2위는 BMW의 고성능 SUV X3M M 컴페티션 등급 2023년식입니다 차량 정가 1억 2,320만원인데 현금 금융할인율 모두 22.7% 2,800만원 할인해서 9,52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1위는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4XE 리미티드 등급 2023년식입니다 정가 9,440만원인데 현금 금융할인율 모두 23.3% 금액으로 하면 무려 2,200만원 할인하면서 7,24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4년 6월 현금 일시불이나 타사할부를 기준으로 할인 후 가격 1억 미만 수입차 할인순위 15위부터 1위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할인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 할인이고요 할인이 큰 차량뿐만 아니라 각 브랜드의 모든 차종 견적 신청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견적 신청 링크를 클릭하신 후에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각 브랜드의 정식 영업사원분들이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많이들 구매하시는 브랜드인 벤츠와 BMW 할인 영상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시청하시면 되고요 그 외 기타 브랜드는 블로그에 글로 작성해뒀으니까 고정 댓글에 관심있는 브랜드 클릭하셔서 확인하세요 다음 달도 보시기 편하게 할인순위 정리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